안녕하세요. 산쌤입니다. 자, 우리 일치 문제, 불일치 문제를 찾으러 갈 거고요. 정말 빠르게 풀어주셔야 됩니다. 영어 듣기 하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정답은 이번 주말에 진행된다. 자, 주말은요. weekend예요. 자, 이 진행이 지금 weekend인지 아니면 weekdays인지를 조금 찾으러 옆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더 이제 가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weekend weekdays 날짜 얘기 보니까 자, 이 디테일 안에 있었습니다. 자, open on weekdays. 그렇죠? weekdays는 평일이고요. 자, weekend가 주말이기 때문에 아, 평일 날 오픈하구나 라는 내용에서 주말 아니라 평일에 진행됩니다. 2번 정답 하도록 하겠습니다.